네 여기서 좌회전에서 들어가는 거죠? 아니요 여기서 한 번 더요 여기 신호 없는 사거리잖아요 신호 있는 사거리요 네 그리고 아마 혹시 깐부치킨 어디 있는지 아세요? 그냥 가시다 보면 축산이라고 크게 적혀있거든요 오른쪽 방향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개 있어서 아마 마크라스고 이쪽도 있거든요 차로 닿을 거예요 여기 위치가 네 제가 들어가는 방향은 정확히 알아서 제가 들어가는 방향은 정확히 알아서 한 번에 잡혔거든요 한 번에 잡혔거든요 한 번에 잡혔거든요 네 바로 여기 아까 저희 온 방향이랑 맞은편처럼 똑같이 안쪽 길이 있어요 아 피카츄도 있었네 네 말씀드린 걸로 할게요 네 말씀은 하고 나한테 붙이고 싶었어 하하하하 지금 대신양이 이 축산이거든요 여기서 우회전하셔도 돼요 네 여기서 우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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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하셔도 자외전 가라요 혹시 됐습니다 라푸는 혹시 안 잡히면 그냥 네 네 그냥 라푸는 정말 더 많고 그쵸 그쵸 아 아 잡혔다 잡혔다 잡혀요? 어? 어? 죄송해요 동의로워요 80이상 죄송해요 너무 큰소리 쳐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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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어? 우와 저기 경희롱은 처음 줬지 않아요? 네 네 네 인수는 통레벨 아 인수는 통레벨이요? 아 아 여기 잠시 밖에 나가다가 어디 가요? 라푸가 안떠요 얘는 뜨는데 제가 안떠서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얘는 둘 다 잡았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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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고 이제 라푸가 잡을게요 이쯤에 뜰거거든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같이 보고 있으면 오늘도 엄청 좋네요 아 떴죠?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바로 뜨네요 여기가 저도 좀 계단 올라갈뻔했어요 여기가 저도 좀 계단 올라갈뻔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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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아 아 혹시 너 키는 몇인가요 아 아 아 아 공동력 12 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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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3 숙치는 나쁘지 않네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저희 네 뺄게요 음 어? 또 떴네 럭키 럭키 떴다 방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1시 반까지 군민이 와야 돼요 아 그래요? 25분이나 가까운데 가까운데 마지막으로 집 근처에 있는지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가야 돼 집 근처에 내려주시면 집에만 30만 원이 되어서 핸드폰이요? 핸드폰이요? 와 근데 저 핸드폰 신기하네요 저 거의 근데 저기 하고 있었으니깐 5,6년 된건데 되긴 되네요 5,6년 된거 9,6nın 4,2,3 5,3,2,3 5,3,2,4 5,4,4,5,4 5,4,4,4,3,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